Q. 과학드림에 따르면 남자는 번식을 위해 달랑 정액만 투자해도 되니까 섹스에 신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의 최소 필수 부모 투자가 여자보다 무지막지하게 작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섹스에 훨씬 덜 신중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정설로 통합니다. Q. 과학드림은 신중할 필요가 훨씬 덜하다는 말을 신중할 필요가 없다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과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조심성 없게 표현하면 안됩니다. Q. 남자가 섹스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Q. 남자가 어머니나 딸이나 누나와 섹스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이렇게 가까운 친족인 경우에는 유해 엿성 유전자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유전적으로 사실상 남남인 경우보다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Q. 남자가 투자하는 것이 달랑 정액밖에 없기 때문에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더라도 투자 대비 이득을 따져보면 남자가 이득을 본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어머니나 딸이나 누나가 막대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Q. 친족 선택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막대한 손해를 보면 결국 남자의 유전자 복제에도 심각한 지장이 생깁니다. Q.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근친상간을 회피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Q. 둘째, 남자가 유부녀와 섹스를 하다가 그 여자의 남편에게 들키면 심각한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Q. 셋째, 남자가 유부남인데 외관 여자와 섹스를 하다가 아내에게 들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넷째, 남자와 미혼녀와 섹스를 하다가 그 여자의 아버지나 오빠에게 들키면 심각한 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사랑 없는 섹스일 때도 아버지나 오빠가 고운 눈으로 봐주길 기대하면 안됩니다. Q. 다섯째, 아무 여자하고나 섹스를 하려고 덤비는 남자라는 악명을 얻으면 온갖 방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과학들임은 남자들이 아동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합니다. Q. 만화에 등장하는 원시은의 피부색부터 마음에 안듭니다. Q. 수십만 년 전이라면 우리 직계조상이 흑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백인처럼 그려놓았습니다. Q. 현생 인류 중 일부에게는 네안데르타린도 직계조상입니다. 네안데르타린이 상당히 추운 지방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흑인과는 피부색이 매우 달랐을 것 같습니다. Q. 하지만 현생 인류에서 네안데르타린 특유의 유전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습니다. Q. 따라서 현생 인류의 심리를 해명하기 위해 수십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타렌시스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주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만화에는 우리 조상남자가 옷을 입고 나옵니다. Q. 그리고 여자의 벗은 몸을 보면 성적으로 흥분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Q. 그런데 수십만 년 전에 아프리카의 더운 지방에서 살았던 우리의 직계조상들은 홀딱 벗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Q. 따라서 여자의 벗은 몸을 볼 때마다 성적으로 흥분하는 남자는 남들보다 더 잘 번식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Q. 시도 때도 없이 발개하고 쿠퍼액을 흘리는 것은 자원 낭비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고운 눈으로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Q. 저도 이 주제를 다룬 적 있는데 여자가 홀딱 벗고 민망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라고 썼습니다. Q. 저는 해당 구절에서 수십만 년 전이라고 시간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Q. 그리고 민망한 자세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현대 남성들은 홀딱 벗은 여자의 몸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그것이 수십만 년 전에 또는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남자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는 가설은 가망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Q. 더 골치 아픈 가설을 만들어내야 정답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과학들임이나 김포퍼 같은 아마추어에게 진화심리학을 배우는 것이 출발점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하지만 제대로 배우려면 이덕화 같은 프로에게 와야 합니다. Q. 과학들임이나 김포퍼 같은 아마추어에게 진화심리학을 배우는 것이 출발점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과학들임이나 김포퍼EST Q. 과학들임이나 김포퍼 같은 아마추어 소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Q. 과학들임이나 김포퍼 같은 다른 인증이라서,